지금부터 감자를 돌려깎게 하는데 감자를 깎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렇게 돌려깎는건 전문요리로 할 때 좀 필요하지 뭐 이렇게 깎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먹는데 그런데 이렇게 깎어버려 터는건 이제 이것이 과일 같은거 특히 디저트 나갈때 매끈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깎는 방법이 중요한게 요걸로 까는거거든 요렇게 다 해야지 안 닫히거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나지 요것이 그러니까 두께 조절이자 안전장치가 되는거에요 이 원리를 못하면 하지를 말아야 되요 손 완전히 크게 자르니까 큰일난다 자 뭐라고 이렇게 깎는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거에요 요것이 숙달이 되면 이렇게 빨리 가는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큰 대형사고나 이거 다 잘라 그지 요렇게 살짝 대고 요렇게 요렇게 서서 밀리로 밀은 걸 먼저 시작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깎기 그래서 기붕기가 안되면 남자처럼 똑같이 따라오려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기붕기가 완전히 돼 이거 봐 딱 완전히 됐잖아요 이게 중요하다. 그냥 막 돌려깎기 하려면 어디서 어설프게 애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완전히 그냥 툭 잘라가지고 걔 6개월 동안에 요리를 못했어. 그걸 이제 잘못 배워가지고 와가지고. 이런 안정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깎으면 안 되는거야. 다시 하지만 이게 안정장치. 절대 안 다친다고 이렇게.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면 대형 사고는거야. 그런데 이거를 교육하는 사람도 잘못 배우게 해가지고 애가 잘못 배우니까 완전 한 번 날라가 버리는거야.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. 꿀.